이번 시간에는 Java 개발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ava 언어를 이용한 개발 순서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스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성한 소스를 컴파일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컴파일한 소스를 JVM을 이용해서 실행합니다. 먼저 무조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orld.java라는 파일을 c드라이브 밑에 tmp 디렉토리에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디렉토리에서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드시는데 hello world.java라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메모장 파일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쳐 보도록 할게요. public class hello world.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배열 args. 자 괄호 안에 system.out.println 쌍따옴표 하시고요. hello world. 자 이렇게 저장합니다. java는 파일 이름도 중요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별하니까 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했다면 윈도우 콘솔을 하나 실행합니다. 윈도우 버튼의 실행 버튼을 누르시고요. cmd를 입력한 후에 엔터를 입력하시면 콘솔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cd 하는 것은 경로를 바꿔주는 거고요. 아까 java 파일이 c드라이브 밑에 tmp 디렉토리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r 하는 것은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세요 하는 거죠. 아까 작성했던 파일 hello world.java 라는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 소스를 작성한 단계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 컴파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하는 java 명령어는 java c 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java c hello world.java 이렇게 하시면 컴파일 할 수 있습니다. 엔터 해 보시면요. 자 저렇게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오류가 없이 컴파일이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시 dir 해보시면 아까는 없었던 hello world.class 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이 컴파일한 소스를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행하는 명령어는 java 라는 명령어입니다. java 한 칸 떼시고 hello world 라고 실행을 하시면 화면에 hello world 라는 것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hello world 를 하나 실행해 본 거고요.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이클립스를 통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압축 해제해 뒀던 이클립스 디렉토리에 가보시면 이클립스 exe 파일이 있죠.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처음 실행하면 워크스페이스의 경로를 물어봅니다. 워크스페이스란 이클립스로 작성한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경로입니다. 저는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아래에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디렉토리에 지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 이클립스를 실행하면 이클립스에 대한 오베뷰와 튜토리얼 등에 대한 안내를 하는 웰컴 화면이 보입니다. 해당 창은 닫아주시고요. 이클립스를 처음 실행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클립스는 아무리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프로젝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볼 텐데요. Java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 이름을 퍼스트 하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쉬 하시면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자, Perspective라고 하는데요. Java라는 Perspective에 SRC라는 디렉토리가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New 하는 버튼이 나올 겁니다. 그때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우리 아까 도스 창에서 Hello World 라고 클래스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이 클래스의 이름을 Hello World 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부분에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 체크 버튼으로 클릭한 Public Static Void Main, 아까 무조건 따라하세요 했을 때 우리가 썼던 구문이거든요.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체크 버튼을 누르시고 피니쉬 해 보시면요. 이 클립스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코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작성을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System.out.println에 Hello World를 출력했었죠. 똑같은 코드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저장 하시고요. 이 클립스는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컴파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클립스 소스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한번 열어보면요. 아까 퍼스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SRC라는 디렉토리에 Hello World.java라는 파일이 생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클래스 파일은 위에 보시면 빈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텐데요. 그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클립스는 소스 파일에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컴파일해서 빈 디렉토리에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보통 이 클래스를 선택한 후에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고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실행된 결과가 이 클립스 아래에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콘솔과 이 클립스에서 자바 소스를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